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고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음욕이 될 때 우리에게 음욕이 될 때 우리가 시교에 탐닉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싫어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니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 우리에게 오면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나거든요. In fact, in the book of Acts, it says about Jesus, 자, 우리 사조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I believe it's Acts chapter 10,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를 기음을 보이시기를 성령으로 그리고 힘으로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타단에게 억압받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말로 하고 정말 필요를 느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 저 사람이 너무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봉사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욕망이 들 때 성령께서 오시면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복마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아, 내가 저 사람의 힘든 거를 도와주고 복마로면 물 갖다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힘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매일 필요하시고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셨던 이유는 그 성령이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하신 그 행위를 보면 그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믿겨지면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보고 그게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건지를 좀 깨달아줘라. 내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또한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멋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필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이시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우리가 닿을 만큼 적금 가능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갈 때 성령께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엄청 맛없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만약에 그 사람이 따랐으면 맛이 썼겠죠. 그런데 맛이 없는 이유는 재료를 잘못 넣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칭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조건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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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매일 필요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매일 필요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종이라신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성령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성령을 어떻게 어떻게 암기하는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변심을 마음에게 어떻게 전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성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을 감기하는 것 성령을 감기하는 것 성령을 감기하는 것 현대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을 통해 주셨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갖는 것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을 정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다. 그럴 때 주어진 것이죠. 성령을 감기하는 것 이는 치셨지만 예수님께서 침념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구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한 번 이런 집회에 와서 성령하고 이빨 받은 다음에 그걸로 1년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받고 내일 또 받고 그다음 날 또 받고 맨날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구분께 붙은 것입니다. but the next time there is an opportunity we are fearful of asking for more blessings because after all God already blessed us so much why would he bless us again we're so unworthy.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을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대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대를 아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손을 내가 뻗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주세요.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일 때 무한 하나님께 매일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는 죄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돈이 붕괴졌어요. 4달러 4천 원 정도 있었습니다. I had one child 그때 애가 하나 and I think I needed some medicine or something some food at the store and just some basic things. So I simply just got on my knees and I said God here's my situation I have no money please help me because you are my father. 그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 드린 게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죠 저 지금 필요해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도와주세요 경솔하게 그룹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딘가 That night we gave someone a ride to a store because she had her bike and it was a long way to the store so we put her bike in our car in our van and we took her to the store.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어 태워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우리 차에다 실어주고 가격까지 타고 있었어요. And inside the store we met a person who I had not seen for a while a friend 근데 제가 그 가게에서 한 명을 봤는데 오랫동안 뭐 좀 못 보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 친구 We only had about five or four dollars to spend in the store 근데 제 주가 그러면 이제 4,000, 5,000, 5,000 밖에 안 돼요. So we're going to just buy a few things since we already were at the store but then she as soon as she saw me she came in and she put something in my pocket right here. 그래서 제가 아 그만 사야겠다 4,000, 5,000, 5,000 사야겠는데 그 여자가 그분이 딱 걸 보시더니 자기 돈을 그냥 여기다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I thanked her and I looked at it after I said goodbye to her and it was $100. 그래서 그 여자를 딱 보내고 나서 어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이거 떠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100,000, 10,000 한 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We happily got food and we stood in line to buy it and another man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we got food and we went to stand in line to pay and we met another man in line I've never seen this man before 그래서 또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을 제가 길 길이 아니라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봤는데 and he asked me what I did 그래서 그 사람을 저한테 물어봐요 어 너 뭐하는 사람이세요? 인사를 한 거죠. and he said it's hard isn't it? 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기로 어 이 사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and I said why is he asking me if it's hard? 어 그 사람이 물어보기를 어 이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and as he asked me it's hard isn't it he reached over and he put something in the same pocket.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게 뭐냐면 아까 그 놓던 또 그 자리에다가 여기 돈을 또 하는 거예요. we paid for our things and we went outside and I saw it was another $100 bill. 또 그 사람이 준 게 또 보니까 또 100달러예요. 또 10만 원. then this last a week ago Tuesday 그리고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봤는데 same thing we're uh nearing the end of money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죠. 좀 있으면 이제 돈이 빵 안 됩니다. because God has blessed me before does that mean He will not bless me again? 저희가 옛날에 하나님과 저희가 옛날에 하나님과